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HLB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양봉이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양봉 양봉이 나왔습니다 양봉이 나온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양봉이 나왔다 뭘까요 그죠 잘 모르겠네요 자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 바로 이겁니다 자 양봉이 나온 것은 빨갛게 우리 주식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죠 결국은 뭐다 우리 매수세가 더 강했다 매수세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매수세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 양봉이 나오고 소폭 상승으로 끝이 났다라는 거 그동안 우리 양봉 말고 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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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봉이 3개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뭐가 반대로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이제는 오늘로써 매도세를 이겨버렸다 매도를 이기고 매수가 결국 양봉이 나온 것은 우리 앞으로 매수 상승을 할 수 있는 상승신호로 이렇게 조금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은봉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왔다라는 거 그저 바로 3음봉 패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3음봉 패턴 간단하게 뭐다 우리 주식은 월요일날 매도를 하면은 우리 수요일날 수요일날 현금화 할 수 있다라고 바로 우리 3일 약정이기 때문에 우리 주가 급등할 때 들어온 사람들 단기적으로 단기 단타성 물량들이 3일이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라는 거 결국 매도세가 나오고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이와 같은 얘기를 다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 정도로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됩니까 이해가 잘 되고 있으면 우리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구독도 한 번씩 우리 구독자님들 이벤트가 있잖아요 구독자님들 제2의 월급 프로젝트 아시겠죠 주식을 통해서도 월급처럼 따박따박 돈 벌 수 있다 수익 날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자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3일째 바로 3음봉 우리 3음봉 패턴을 그리면서 급등했던 종목들 우리 과거의 사례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우리 에코 프로 모르시는 분들 없어요 주식하는 분들 우리 에코 프로 과거에 150만원까지 급등했다가 쏟아지면서 은봉이 하나 둘 세 개 3일째 결국 어떻게 급등 양봉으로 돌려세우면서 반등 결국 은봉이 하나 둘 세 개째 양봉 하나 둘 세 개째 양봉 그죠 이와 같이 3일째는 단기 단타성 물량이 소화가 되고 반등이 나가는 타점들이 나온다라는 거 아시겠죠 바로 이 3일 약정 주식시장은 3일 약정에 따라서 단타성 물량들이 소화되는 시간이 최소 3일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타점이 있다 아시겠죠 HLB도 바로 그와 같은 타점이 될 수가 있고 자 우리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 우리 기술 우리 기술도 하루 이틀 3일 바로 이와 같은 3일째 우리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급등이 나왔었죠 이거 다 여러분들께 소개를 다 해드렸죠 영상으로도 다 찍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우리 기술 지난 금요일 날이었고 보시다시피 우리 3음봉 급등 신호 포착이다 라고 이 구간 쓸어 담아라 우리 매수 타점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렸던 상황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 주가 그때 전략 드렸던 거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300원 또 조금 더 내려오면은 2100원과 2200원 요 가격군들이 바로 뭐였다 최근에 우리 고점 그죠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 지지와 저항을 단기적으로 형성했었던 구간들이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그러면 하루 이틀 3일째가 되는 날 오늘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은 바로 이 구간 아시겠죠 자 보세요 뭐다 하루 이틀 3일 3일째 우리 요 구간까지 내려오면은 바로 뭐가 된다라고 타점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3일째 바로 우리 3음봉 이와 같은 패턴 선을 그어 드렸잖아요 뭐다 우리 지지 저항 그죠 이러한 타점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결국 우리 지난 금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이 선들 자 선을 다시 한번 제가 그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본다면 우리 요기에 고점 그죠 이와 같은 구간들 바로 요기에 정확하게 우리 지난 금요일 날에 아침부터 내려와 주면서 이 구간에서 바로 강한 상승이 이렇게 나와 주었다라는 거 이런 순간에 타점을 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함께 다 타점을 잡아 드립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은 타점 우리 지난 5월 31일 날에 아침 9시부터 바로 2250원 2300원의 매수 타점을 다 함께 잡아 드렸고 이와 같은 타점들 여기 있는 상단의 번호로 5073에 7491 우리 H라고 남겨주시면 우리 H 함께 다 타점을 잡아 드린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이날도 정확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 드렸던 지지 라인에서 타점을 잡아 드려서 큰 수익을 안겨 드렸던 상황 3음봉 패턴으로 이렇게 급등 나온 거 살펴봤고 자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우리 HLB도 똑같이 우리 123 삼음봉이 나와 주면서 똑같은 상황 우리 여기에도 똑같이 선을 하나 그어 보면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선 우리 지지와 저항 우리 주가가 지난 과거에 급등했을 때 자 우리 단기적으로 급등했을 때 이러한 고점 라인의 선 여기에 선들을 그어보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죠 이렇게 선을 그었던 구간 오늘로써 어떻게 됐다 이 구간에 정확하게 위치했다라는 거예요 이 선에 주가가 아침에 들어왔다가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지난 고점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됐다 지지가 됐다라는 거죠 지지되고 오늘 반등이 나오는 이러한 타점들 삼음봉 패턴 바로 이 구간 일봉으로 봤을 때 어디다 바로 여기 지난 여기 고점 그리고 이날의 종가 아래 꼴에 달렸던 고점 그리고 이 구간이 바로 우리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양봉이 시작되었었던 저점이다라는 거 바로 이러한 선 그죠 바로 이 구간들이 정확하게 우리 고점과 저점 라인을 형성을 하면서 지지가 되는 구간 그죠 이러한 상황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거 이해가 잘 되죠 이 구간이 정확히 지지되면서 우리 오늘 반등 아시겠죠 양봉으로 돌려세웠다 매수세가 이겼다라고 우리 양봉이 나온 것은 반등 시그널이다라고 그래서 우리 이러한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 알려드린다라는 거죠 상단에 번호 5073-7491 우리 H라고 H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 함께 다 타점 우리 매수 전략 그리고 매도 전략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이 구간 오늘뿐만 아니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정확하게 우리 3일 바로 지금과 같은 타점 3일째가 되는 거 뭐였습니까 우리 하한가 가고 했을 때도 하한가가 한방 두방 세방 3일째 바로 반대 매매 나오고 단기 단타선 물량들 들어왔던 거 손절 나가면서 우리 반등 시그널이 되는 날이 바로 우리 하요일이다라고 똑같은 3일째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반등 타점이 온다라고 우리 하요일 날에도 정확하게 우리 매수 그리고 급등 나올 때 매도의 전략 오늘 또 다시 매수 타점 이렇게 여러분들께 함께 다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항상 미리 미리 우리 오늘도 미리 미리 다 알려드렸던 것처럼 미리 다 알려드렸고 우리 그날의 상황들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분명히 저는 그때가 주말이었네요 주말에 긴급 전략 우리 하한가 이날에 풀립니다 추가 매수 추가 여기에서 해야 된다라고 언제 하요일 날에 추가해야 된다라고 다 미리 미리 전략을 드렸고 자 우리 그날의 영상입니다 일단은 들어온다 우리 그러한 구간이 이제 진입이 됐고 그러면 우리 오늘 월요일 날하고 내일 하요일 제가 봤을 때는 하요일 날이 아마 하한가가 풀리면서 타점을 주는 날이다라고 저는 조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 우리는 가고 자 보세요 우리 이날 하요일 날이 타점이다라고 하요일 타점 왜 그렇다 왜 우리 가거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우리 가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3일째 급락 이후 우리 임상 실패 이후에 똑같이 3일째 강한 상승 반등 이거 30-40%의 장대 양복이었다 그래서 우리 이 구간에 타점을 잡았고 타점 이후에 마찬가지로 30-40% 급등 나오면 매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다 사전에 미리 미리 다 말씀을 드렸고 결국 우리 하한가 풀렸던 날 정확하게 여러분들 추가해야 된다 무조건 추가하세요 30% 50% 급등 나올 겁니다 라고 다 여러분들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때도 이렇게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렸고 그날에 타점 잡았던 상황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전략을 드렸어요 우리 함께 전략 체크해 볼게요 우리 기회 아침에 지금 충분히 우리 눌림 주면서 타점 준다라는 말씀 우리 타점 한번 꼭 노려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실시간 전략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주가 내려오고 있는 찰나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텔레그램 방도 보여요 텔레그램 방에 제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이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함께 전략을 드렸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계속 한번 체크해 볼게요 46,000원 이하 ACLB 타점 노려봅니다 라고 우리 함께 이렇게 전략 자 그저 보시다시피 우리 46,000원 이하 타점 노려본다라고 46,000원 이하 우리 여기 글이 올라왔어요 이와 같은 전략 실시간으로 함께 실시간 타점 우리 이렇게 다 주가가 쏟아지는 순간에 라이브 라이브 전략으로 함께 대응 전략을 드렸죠 이와 같은 전략들 우리 상단에 번호로 5073에 7491 우리 H H 라이브라고 H 실시간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문자 문자로 주소 링크를 보내드려요 주소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입장 입장 하셔가지고 함께 우리 실시간 대응할 수가 있다 그런데 문자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이 문자가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팸 스팸으로 인해서 문자가 안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텔레그램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초대를 해드립니다 자 우리 여기 텔레그램 입장 하시면 문자가 스팸으로 안 오는 사례가 없어지겠죠 자 우리 텔레그램 입장 하는 방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보면은 우리 더보기가 있어요 영상 크게 보신 분들 작게 하시고 조회수 옆에 더보기가 보이죠 더보기 누르면은 주소가 뜹니다 주소 주소가 보이죠 주소 클릭하면 텔레그램 입장으로 연결이 돼요 우리 텔레그램 입장은 구독자님들만 입장 가능합니다 구독 했다라고 구독 우리 여기 문자 보내주시고 5073-7491 그리고 입장 승인을 해달라 입장 승인 바로 텔레그램 입장을 승인을 제가 해줘야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거 구독자님들만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 확인을 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신청하실 때 필명 필명을 알려주시면 빠르게 우리 입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다 보니까 조금 누락이 조금 되네요 왜 누락이 된다 문자가 너무나도 많이 와서 이게 1000개 이상 쌓여버리면 이게 저장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조금 삭제가 돼요 그러니까 누락되셔서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 꼭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고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이렇게 타점들 정확하게 계속해서 미리 미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우리 고점에도 정확하게 매도 타점을 다 알려드렸어요 자 우리 매도 타점도 여러분들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도 이유도 있고 매도 타점도 정확하게 자 우리 지금도 정확하게 왜 매수해야 되는가 우리 3일째는 단계 다탄소 물량이 소화되고 반등이 나가니까 우리 매수를 노려봐야 된다고 했듯이 매수와 매도는 다 이유가 있다 매수하고 매도하고 다 이유 우리 왜 매도를 했어야 되는지 여기 이유 이유까지도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 매도 전략도 다 드렸고 자 보세요 왜 매도를 해야 되는가 자 우리 이날 매도 전략 드리고 매도 안 하신 분들 다음 날에 매도하셔라 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매도 전략을 드리면서 매도하는 이유 이유까지도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어떤 이유였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빠질 수가 있다 일단은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 이 구간이 우리 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지난번 하한가 갔던 6만 7천 100원 6만 7천 100원의 하한가의 가격 이와 같은 하한가 시가와 종가 이렇게 이런 가격은 뭐다 저한가 지지를 나타낸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지난번 우리 고점 12만 9천원 대비해서 우리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하락 추세에 있는 흐름이에요 하락 추세 아시겠죠 고점에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하락 추세에 있는 모습이다 라고 자 우리 추세를 이렇게 정확하게 또 갖다 대면은 자 보이죠 우리 상승과 하락 바로 이 추세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추세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와 같은 추세 속에서 자 우리 주가가 이 구간 추세 상단에 올라오면서 저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가가 내려올 때는 지지 지지가 되면은 반등인데 내려오면서 깼다라는 거죠 깨고 내려오면은 올라올 때는 뭐가 된다 저항이다라는 거예요 저항 우리 이렇게 저항 추세에 저항하고도 맞닥뜨리는 부분이다 라는 거 이렇게 또 살펴볼 수가 있었고 또 제가 바라보는 관점 또 이 구간 자 우리 여기 검은색 선 자 이 검은색 선이 보이시죠 이 검은색 선은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고점과 저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인데 앞전에도 제가 이 구간 정확하게 12만 9천원에 매도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도 바닥이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바로 이 검은색 선을 활용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아까처럼 똑같아요 우리 여기 검은색 선을 이탈을 하면서 쏟아졌다가 올라오면은 결국 이 검은색 선에 이제는 뭐가 된다 저항이다라는 거예요 저항 지금 현재 이 구간을 돌파를 하는 자 그저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고 있죠 이해가 잘 되고 있으면 좋아요 눌러달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지지 저항 간단해요 지지가 되냐 저항이 되느냐 매수 매도의 순간들 왜 매도 우리 정확하게 매도 타점 다 이유가 있었다라고 매도 했더니 결국은 우리 싸게 기회 주잖아요 우리 이러한 순간들 다시 매수 타점이다라는 말씀 정확하게 우리 최저점과 최고점 또다시 저점 우리 이러한 구간 모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현재 어차피 주가는 올라갈 거다 승인 된다 안 된다 승인 될 거다 승인이 되면은 주가는 올라갈 텐데 주가가 올라갈 때 여러분들 쫓아가지 마셔라 쫓아가다가 결국은 수익이 났음에도 안 팔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가 되니까 항상 빠졌을 때 조정 아시겠죠 조정 눌림 구간에 모아가는 거다 모아가는 거다 모아가는 거 분할 매수 이와 같은 타점들 이렇게 다 전략을 함께 드리고 있죠 자 우리 이와 같은 전략들 매수하고 매도하고 다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지금 이게 우리 이벤트예요 이벤트 바로 우리 구독자님들 이벤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독자님들 이벤트 자 우리 구독자님들 이벤트 말씀드리면서 우리 후속주도 알려드릴게요 후속주 뭐다 앞으로 6월달 7월달 상승 유망한 후속주 아시겠죠 자 우리 구독자님들 이벤트가 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2의 월급 프로젝트 자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제2의 월급 자 우리 투자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월급 빼고 다 올라가는 고문가 지대 그러면 우리 월급을 만들어보자 100만원 소외까지고 우리 월급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성착순입니다 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재능 기부를 합니다 재능 기부가 뭐냐 바로 우리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들 타점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리고 이 수익이 결국은 월급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단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필수 시청 아직도 좋아요 안했나요? 구독 꼭 해주시고 88번 월급이라고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에 7491 88번 숫자 또는 월급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 자 우리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 이러한 순간들 매수 매도 정확하게 매수 매도 매수 매도의 전략들을 계속 들임으로써 따박따박 우리 월급이 쌓였죠 우리 월급 우리 5월달 자 많은 종목들을 공략을 했습니다 우리 그 가운데 우리 HLB 아까 보셨던 순간들 자 우리 하한가 풀렸던 하요일날 45,000원 라인에서 바로 우리 급등 나와서 20%의 수익 100만원 매수해서 20%면 20만원의 수익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주가 내려오니까 또 27일날에 5만원 란에 매수 이번에 급등 나올 때 6만 5천원의 매도 또 28% 그러면 28만원의 수익 차곡차곡 우리 5월달에 364%에 달하는 수익이 쌓였다라는 거 우리 기술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 기술도 10%의 큰 수익 바로바로 안겨드렸고 우리 4월 4월에는 463% 우리 3월달에는 500%가 넘는 수익도 안겨드렸어요 자 우리 100만원씩 공략해서 500%면 511만원이고 200만원이면은 1000만원 이상이 된다 우리 500만원일 때는 2500만원 이상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금액들 바로 우리 2500 1000만원 500만원 이 금액이 우리 제2의 월급 프로젝트예요 제2의 월급 자 우리 월급이 있습니다 월급이 있고 자 우리 주식을 통한 월급 주식을 통한 제2의 월급 우리 제2의 월급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 월급 프로젝트 프로젝트 이해가 잘 되시면 여러분들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자 구독 해주시고 우리 상단의 번호로 5073-7491 88번이라고 우리 월급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셔서 우리 이벤트 우리 HLB뿐만 아니고 다양한 종목들 우리 계속 이렇게 공략을 드렸던 상황들 자 우리 HLB뿐만 아니에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우리 기술 우리 기술 바로 똑같이 3원봉 패턴을 이용을 해서 타점 잡자마자 바로 급등하는 큰 수익을 안겨주었다라는 거 우리 HLB 우리 이렇게 앞으로 상승한다 안한다 상승한다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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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조정 줄 때 우리 이럴 때 타점을 잡아본다라고 미리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앞으로 올라갈 6월달 7월달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미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죠 어떤 종목 우리 6,7월달 상승 가능한 거 우리 원전 관련주들 보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원전 후속주 자 우리 6월달이 접어들었고 이제 7월달 7월달 아직까지 일적이 있다 원전 후속주 자 우리 왜 후속주다 우리 지금 현재 종목 1번 2번 3번 3종목을 드렸는데 이미 하나는 급등했다 아직 2번 3번 2개 2개의 종목이 아직까지 준비 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원전 관련 이슈들이 상당히 큰데 자 우리 원전 관련 이슈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 AI 전쟁 시대에 가감한 원전 학대가 필요하다라는 최근 우리 제11차 전력수급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 원전 관련주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원전을 늘린다라고 우리 11차 전력수급 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2038년까지 원전 세기를 더 짓는다라는 거 SMR 일기도 짓는다라는 소식도 계속 전해졌고 자 그리고 우리 영국 영국에서도 우리 다음달 이번달이에요 6월달에 11일날 방한을 한다 영국 원전 기업단이 방한하는 일정도 있고 바로 우리 30조 재파시장 체코 원전에 지금 현재 승부를 걸고 있다라는 거 우리 체코 원전 7월달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우리 30조 규모인데 자 우리 체코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주변 국가까지 체코부터 폴란드 영국 영국 온다 그랬죠 언제 11일날에 방문해요 아랍은 왔다갔고 스웨덴 네덜란드 자 우리 주변 국가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우리 원전 관련 연평균 10조 이상 대규모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도 된다 해장님도 그리고 정부도 지금 나서면서 체코 원전에 지금 현재 상당한 에너지로 쏟고 있다라고 결국 유럽 전력 사업이 크게 진검다리로 곳곳으로 확대가 된다 연평균 10조 규모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들 체코 언론에서도 지금 한국이 소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원전 관련주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이슈가 될 거다라는 거 우리 7월달 결국은 우리 따내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또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급등 그러니까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후속주 여기 상단에 번호 H 후속주라고 H 후속주라고 보내주시면 우리 자료 이거 함께 보내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HLB 역시 마찬가지로 미리 미리 항상 급등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듯이 우리 이 구간에 준비해서 또 지금 조정 우리 이 구간 반등 시그널 타점이 나왔다라고 했죠 우리 준비 미리 미리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여기에 대한 전략들 타점들 우리 상단에 번호로 50 70 73 7491 우리 H H 대응 이라고 H 타점 88번 월급 우리 프로젝트 제2의 월급 프로젝트 참여 그리고 우리 H 후속주 H 후속주 원전 관련주들 이렇게 앞으로 올라갈 거 6월달 7월달이 기대되는 종목도 함께 여러분들께 다 소개를 해드리고 자료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꼭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구독도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텔레그램 텔레그램 꼭 입장하세요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여러분들 발빠르게 정보 받을 수가 있어요 발빠르게 아시겠죠 자 우리 오늘도 HLB 양봉전환 3일제 은봉 기회다라고 다 이렇게 타점 잡아드리고 알려드리고 우리 지금 현재 포항에서 석유 이와 같은 이슈들 발빠르게 정보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우리 다양한 투자 정보 우리 여기 텔레그램 정보 그리고 우리 종목도 종목까지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기술 종목도 다 함께 드렸다는 종목이고 그 외 많은 종목들 드렸습니다 우리 텔레그램 더보기 더보기 클릭하셔서 입장 꼭 해주시고 문자 문자 스팸으로 인해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그리고 우리 라이브 전략들 H 라이브 H 실시간 빠르게 빠르게 함께 우리 대응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올라갑니다 승인 난다 안 난다 승인이 난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해보시면은 지금이 사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은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상황 현재의 상황을 꼭 숙지하고 이해를 하면서 결국 뭐다 공부 공부하고 결국은 믿음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결국은 수익이 만들어진다 한 선생을 얼마나 믿느냐 여러분들이 믿고 전략에 따라 했으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계속 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계실 거예요 스스로가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선생의 전략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우리 과거 최고점의 매도의 전략부터 반등치점 정확하게 지금도 마찬가지다 모든 전략이 완벽하게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우리 다시 반등치그널 반등타점 타점 잘 잡아보자 라고 우리 신규 공략 추가 공략 잘 노려볼게요 H 대응 H 대응 요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